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명품이 아니면 또 초저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편의점, 백화점 관련 주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고가 명품과 최저가 생활용품을 동시에 소비하는 이른바 MB 슈버가 늘어나며 편의점과 백화점 관련 주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편의점 관련 주인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은 각각 10.19%, 17.32% 상승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외식 배달비 부담을 덜기 위해 편의점에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점과 편의점 신규 점포수가 꾸준히 늘어난 점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증권가에선 편의점 시장의 성장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경기 불황 속에서 점포당 매출액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편의점은 출전 비용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빠르게 확대가 될 수 있는 영업 환경이 이어줬던 거고, 여기다가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1인 가격도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방문 횟수 자체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양극화로 편의점과 함께 백화점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실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VLP 고객은 경기 영향에 제한적이고, 경기 침체 속에서도 명품을 선호하는 고객층이 늘어나며 내년에도 실적 호조세가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진협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리오프닝에 따라 항공 럭셔리 시장 내에서 외국인 매출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며, 외국인 매출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5%까지는 최소한 회복 가능할 것이며, 일본과 홍콩의 비중까지 확대되면 백화점의 수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경기 침체 여파가 지속되면 백화점이 이전과 같은 역대급 호황을 거두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